올해 서울의 국민평형아파트 전세계약 절반 이상은 전세가가 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4월까지 서울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전세계약 건수는 14,488건으로 이 중 48.9%가 전세가 6억 원 미만이었습니다.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낮은 비중입니다. 또한 같은 기간 서울의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 전세 거래량도 76.6%가 6억 원 미만 거래로 역대 최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.